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의 무리수입니다 에서 봉준호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문 일면에서 밀어냈는데 추미애가 또 느닷없이 등장해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한탄하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 위원의 한 말은 우한 표렴으로 수시에 내몰린 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에게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 사관왕의 그런 캐거로 인해가지고 잠시 동안 바이러스 관련 그런 기사를 신문 일면에서 다 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않아서 우군 가운데 한 사람인 추미애 장관이 또 하나의 초대형 사건을 사고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초강승 발언이 다시 한 번 더 대형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발언을 추미애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 내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너무나 큰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몇몇 언러들은 무소불위의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초유의 무리수다 초강정책이다 이렇게 대서특별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원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뒷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기소와 수사는 불리는 그토록 그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그런 과제였다면 우선적으로 내부 조율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는 정치인답게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냥 발표함으로써 1월 11일 날은 온통 그런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초강정 발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기몰이에 성공한 거죠 대부분 언론 논조가 그러나 그가 원하는 논조는 아니었습니다 추미애라는 저 양반이 또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비판도 많이 나왔고 또 저 양반이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시급하게 내놨구나 이런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란 말도 되지 않은 조치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바로 하루 뒤인 2월 12일 날 추미애 장관은 전화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윤 총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절됩니다 당연히 윤 총장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으로 만남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에게 응답합니다 중요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사정조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에 임명되고 나서 단 한 자리도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요한 사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서 수기를 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선언이었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거의 추미애 장관 성향상 사정조율이란 그런 개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슈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밀어붙인다 그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동안 그의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그가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강공책이 그동안 잘 통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구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런 걸림돌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런 초강수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강공이 대체로 잘 통했던 사람은 그가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로서나 아니면 장관으로서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경우 생사여탈권에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에 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미애 장관의 강공책이 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공천과정에 역량을 행사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강경책은 통할 수 있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경우에서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것이 검사다 이런 검사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서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수사와 기소분리 같은 그런 구상은 시알이 먹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상괴상한 그런 주장인 거죠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세상물적 모르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구나 아마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생각할 겁니다 검찰의 직무수행에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설례에 왜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럽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쪼대로 해왔던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대를 만난 겁니다 당장 2월 21일 날 법무부는 법무부의 검찰국장 주재로 장관이 참석하는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의견 수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안게 된 것이죠 사흘이 멀드하고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주인공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칠 마땅한 때가 되면 또다시 벌집을 쑤셔놓으니까 또 다른 강경책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우한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마이웨이가 여러 번 부정적인 파문을 일으키면서 그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당에서는 추미애 리스크가 사의로 총선에 악재가 되고 있다 그런 호소가 덜 끓습니다 당궁한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은 신문에 잘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녀의 경직된 모습이 신문에 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렇게 유쾌한 감명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검찰을 박해하는 뜻이 보이는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약자에 대한 그런 애잔함과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행보 그동안 걸어온 행보라든지 추미애 장관의 성향, 특성 같은 걸 미뤄보면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심도 계속해서 깊어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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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